어제 오신 분들, 혹시 연습이 다 됐나요? 네! 그거 안 할 것 같아 이게 서프라이즈다 안무를 바꿀 거예요 다시 잘 따라해 주셔야 돼요 괜찮아요? 네! 근데 쉬워요 그냥, 진짜 쉬워요 맞아, 진짜 쉬워, 더 쉬워졌어요 맞아요 우리 김만봉, 응원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바꿨어요 네 네 그러면 조금씩 알려드리자면 닉네님꼬 배달 여기서부터 난 누네님꼬 배달을 밟아 윙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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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외쳐주시면서 시작! 윙윙! 윙윙! 하고 그 다음에 배소리 울리면 퍼레 딴 딴 아 아 벨소리 울리며 퍼레 바 욕구 아 오 다르는데?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? 시작! 나는 유나님껏 페달을 밟아 링 링 링 벨소리 울리며 퍼레 뿅뿅 풀고 야 한방울 울리며 퍼레 뿅뿅 풀고 야 오 오케이 이게 다예요 네 이렇게 해주실 수 있죠? 네 준비할 거예요 네 오케이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준비가 되셨으면은 그러면 저희 다음 곡 안녕 여름 들려드릴게요